문제의 용역업체 주소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입력해봤습니다. 회사명과 대표명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주소에서 정규직 인사관리 담당 사무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가 줄줄이 이어집니다. 하지만 실제 해당 이름을 쓰고 있는 업체는 구인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. 피해자들이 구인사이트에 신고해 공고글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의 명의와 사업자 번호를 도용한 겁니다. 최근에는 직원들까지 동원해 유령업체를 만들고 피해자를 모집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업체명부터 거짓이니 약속한 220만원 월급과 정규직 사무원이라는 채용 조건도 지켜질 리 없습니다. 잘못된 구인공고로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구인사이트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합니다.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. 허위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구직자 스스로 꼼꼼히 알아보는 것 외에는 피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